5불량 6불량 안녕하십니까 제9회 하수원 시장대 경북사회인형의 비출부 유튜브 4강 C구장 오늘 4번째 경기 오늘 승부 채울 것 같아요 자! 컨테이브 탔습니다 자 이익수 앞에 한타! 1룸 주자 2룸 3루 돌아서 홈까지 홈까지 홈 자 타자주자 2루까지 본인은 이번 달은 아닌데요 거의 뭐 베이스에 붙어있네요 쳤습니다 투수 잡아서 1루로 수빈 깔끔했어요 아 일단 쳤어요 아 이격수 아 이거는 실력문제보다는 잘 어울리지 않는걸로 자 1루주자 뛰었습니다 와 앉았어 아까지 쳤습니다 중견수 중견수 자리잡았고 자 뛰었습니다 주자 뛰었구요 2루로 못 던집니다 자 이번에 또 띕니다 3루 이번에도 못 던지네요 3루수 2구 쳤습니다 3루수 잡아서 아 3루수 놓쳤어요 좀 과감한 수비를 하자 어 이거 체크스윙 2루수 잡아서 왜 아 1루 아 1루 바로 뛰었어요 자 2루로 송구 줬습니다 아 공을 또 놓치네요 김우석 선수가 김우석 선수 3진우를 당했는데 자익수 앞에 깔끔한 안타 2루주자 3루까지 타자주자는 1루에서 멈춤 쳤습니다 아 투수가 놓치고 말았어요 아 1루로 이미 늦었죠 그사이 3루주자는 그렇지 쳤습니다 큽니다 큽니다 안 넘어가네요 좋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2루로 도수 2루 아웃 1루로 송구 송구 빠지면서 타자주자는 1루에 멈춥니다 투수라이크 풀카운트 쳤습니다 투수 잡아서 2루로 2루 세임 1루 1루 고 빠졌고요 그사이 2루주자 3루까지 3루에서 3루에서 멈추고 그렇죠 자 1루주자 뛰었고요 던지지 못합니다 3루 쳤습니다 투수 놓쳤다가 2루수 잡아서 또 놓쳤고 1루로만 1루에서 아웃 그사이 3루주자는 홈인 홈인 쳤습니다 좌익수 중견수 좌중간을 완전히 갈랐어요 없으면은 동기를 뛸 수가 없는데 어 쳤습니다 아 제대로 맞았어요 넘어갔어요 초구를 공략해서 4월 홈런을 만드는 자 1루주자 뛰었고요 2루 와우 4구 쳤습니다 큽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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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펜스 맞고 바로 나오네요 그사이 2루주자는 홈인 화자주자는 2루까지 수사랑은 뭐 계속 아 쳤습니다 좌익선 좌익수 앞에 안타 2루주자 3루에서 멈춘 지시받았고요 아우 좋은 폴이고 잘 쳤어 하아 이게 뭔 일인가요 집중공이 좀 틀어졌어요 아 그사이 이제는 2명의 주자가 들어오면서 2루에서 하는게 아니라 쳤습니다 높이 뜬 공 넘어가나요 넘어가나요 넘어가 넘어가 아 안넘어갔다는 판정이고요 자 타자주자는 2루까지 그사이 1루주자는 홈인 한점 우리 아 얘기가 우유를 무도인이다 보니까 타석에서 이제 타자주자는 우유를 먼저 지켜두고 하하하 노홍철인가요? 하하하 오오오오오 좋은 폴이에요 오오오오 저런 손이 사실 제일 무섭거든요 시합나 아니 어떻게 반응을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참 김현식 선수 아 아 저거 레툰이에요 저 메이저리그의 누구죠? 그 이름이 제가 생각나 킹블얼 선수 말이죠 아 킹블 네 근데 아우 좋은 볼이에요 그렇게 뜬 볼 자 2루수 2루수 2루수가 잡으면서 몰라요 쳤습니다 중견수 잡아내면서 경기 마무리합니다 오늘 인천상륙작전대 수사랑의 경기는 1대10으로 수사랑의 승리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실황중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대10으로